내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게 있다. 보안경찰 소속. 분명 안기중이었을 거야. 세계의 얼굴을 가진 수수께끼 남자. 국제정상회담을 노린 대규모 폭발 사건. 그 뒤에서는 한 남자가 움직이고 있었다. 아빠! 난 아무 짓도 안 했어! 증거는 있나요? 도와줘. 우리 아빠가 체포될 것 같아. 유명한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죽자 사자 뛰어다니는군. 그게 아니면 미라니 누날 위해선가? 그걸 어떻게...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우리 보안이다! 그런 정의는 인정 못해! 일치하는 게 있었어. 즉시 파괴명령을 내리십시오. 가자! 날았다. 서로 다른 신념을 건. 실수하지 마라. 두 남자의 추리가 시작된다. 안기준이란 남자는 살인자다. 내 배서 떨어지지 마. 그럴게요. 아무리 증오해도 끝까지 지켜줘. 정의를 위해서라면 사람이 죽어도 좋단 거예요! 극장판 명탐종 코난 지루의 집행인 어떻게 이런 일을... 8월 대개봉 사건소가 그는 그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